이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백승훈 황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이유가요. 전 세계의 주식과 환율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건 때문에 출렁이고 있는데요. 보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하고 또 보복하고를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보면 피해가 크진 않아요. 진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는 척만 하는 겁니까? 싸우는 척한다고 소위 말해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이번 이란 공격을 하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4월 2일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공격과는 달리 미국에게 미리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정도나 규모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단 얘기는 입을 맞추고 공격했고 그럼 그 수위도 어느 정도 낮아졌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확전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핵시설이 있는 근처로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시설은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일부러 핵시설까지 가지 않도록 좀 정교하게 옆으로 공격을 한 걸까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에 확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판한의 핵시설, 이란은 핵시설이 많습니다. 이스판한 반만 아니라 나탄즈, 포도, 바샤르, 아락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란의 핵시설을 어디에 공격했느냐에 따라서도 분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판한은 소위 말해서 우라늄 전광,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곳은 우라늄 전광을 이용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나탄즈나 포도 시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60%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90%만 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웨픈 그레이드 우라늄이 되니까요. 그 정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한다. 나탄즈와 포도에 있는 시설을 공격한다면 아, 이게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핵시설이지만 조금 그것보다는 강도가 좀 낮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은 미국 측에서도 밝혔고 이란, 이르나 구경방송에서 밝혔지만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공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4월 13일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거기가 육군 항공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직접 자기네들 본토를 공격한 그 시설에 대한 타격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지 핵시설에 공격한 것은 조금 지금은 그런 관측을 하는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질 거냐? 5차 중동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질 거냐? 다시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다시 또 보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지금 조금 미묘한 게 13일 날 이란이 공격했던 것도 자신의 공격 미사일 비행체들이 99% 요격됨으로써 그리고 13명의 피해자만 남으로써 어떻게 상당 수준 부차적 피해를 줄이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공격도 되게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제를 봤을 때 지금 아무도 피해자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란 쪽에서는 이란 대변인, 이란군 대변인은 민간인을 포함 피해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다면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양쪽에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두 나라는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이상의 확전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두 나라가 원래 친해졌죠. 왜냐하면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친해졌죠. 그런데 1979년엔 소위 말해서 이슬람 혁명이 호메인의 이슬람 혁명 때문에 반미 국가가 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1981년도까지만 해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리크라고 하는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이란이 그 정보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런 반미 정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거기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정파에 이란이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확전까지는 아직은 지금 벌어진 일만 봐서는 확전 유인이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승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